스파클링 촬영장 2, 3 탄산처럼 통수는! 안녕하세요 스파클링입니다 스파클링에서 맏채영인 현호입니다 저는 스파클링에서 메인보컬 유진이라고 합니다 스파클링에서 포도맛을 담당하고 있는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랍지만 저는 스파클링에서 리더를 맡고 있었던 서광수의 선 세형입니다 스파클링 촬영장 이게 우리가 색깔리지 않을까 싶어 아... 아... 보글보글 보글보글 보시다시피 세트가 너무 이뻐요 저희 의상과 이렇게 화사한 품들이 만나면서 저희 스파클링을 더 극대화시키지 않았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메인 포스터 촬영이 됐듯 보시다시피 약간 무대 위에 있는 듯한 느낌이라서 부끄럽네요 부끄럽네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봐주세요